11만 8천.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초록뱀 헬스케어입니다. 초록뱀 헬스케어의 테마는 첨생법 줄기세포 진단키트 의료기기 코로나19가 있습니다. 초록뱀 헬스케어은은 동사는 의료기기, 의료용품 등의 메디컬 부문과 의약품 부문의 사업을 영위함 메디컬 사업부문은 정형외과 병원에 최적화된 공급시스템을 확보하여 직접적인 의료행위 이외의 인공곡관절, 인공슬관절 등 병의원 전반에 필요한 의료소모품을 제공하는 의료에마로 전문회사로서 인공관절을 주로 납품하고 있음 데미안투자조합, bkl투자조합 등 총 3개의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2009년 12월 우리들제약 주 메디컬 사업 부문의 인적분화를 통해 설립되었으며 2022년 3월 우리드리브레인에서 현상으로 변경되었음 대시 의료용품 등을 공급하는 메디컬 사업 부문과 피트니스 기구 등을 공급하는 생활건강 사업 부문, 의약품을 유통하는 의약품 사업 부문을 영위함 대시 화성 본사를 거점으로 피트니스 기구, 의료기기 등을 공급하는 서울지점, 서대문 지점과 의약품을 공급하는 용인지점, 서초지점으로 구성되어 있음 재무 대시 피트니스 기구 등 생활건강 부문의 매출 미발생과 메디컬 부문의 부진에도 합병을 통한 의약품 부문의 매출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외형규모 확대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손실 규모 전년동기 대비 축소되었으나 금융자산평가손실 증가 등 금융수지 악화로 순이익은 적자전환하였음 대시병 슬래시 의원내원 확대에 따른 의약품 부문의 매출 증가와 에드테크 기업 메타마케팅 지분 투자를 통한 병원의 마로 부문의 시너지 효과 등으로 매출 성장 전당 2022년 10월 5일 13시 29분 기준 장중 초록뱀 헬스케어의 시가총액은 500여 권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초록뱀 헬스케어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014위입니다. 초록뱀 헬스케어의 상장 주식수는 8,470만 4,985주입니다. 초록뱀 헬스케어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단위는 한주입니다. 초록뱀 헬스케어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5.9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3.3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1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468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1.0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6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와 bps는 각각 0.49배 1211원이며 배당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기준투자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억원, –16억원, –18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8억원, 112억원, 78억원입니다. 초록뱀 헬스케어의 재물을 보면 상장 배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47번지 66%이고 유보율은 193.75%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07.77이며 전일 대비해서 1.61-0.0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83.17이며 전일 대비해서 13.62-1.9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록뱀 헬스케어의 2022년 10월 5일 13시 29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593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16원보다 23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9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초록뱀 헬스케어의 종가는 593원이며 주가가 초록뱀 헬스케어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초록뱀 헬스케어의 종가는 593원이며 주가가 초록뱀 헬스케어의 241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87%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초록뱀 헬스케어은 거래량 18만4천 백신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11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하나에서 58,820주 신한금융투자에서 35,746주 JP모간에서 18,949주 메릴린치에서 12,866주 NH투자증권에서 12,25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하나증권에서 45,619주 키움증권에서 23,401흔다섯주 미래예세증권에서 24,087주 NH투자증권에서 14,995주 다울투자증권에서 14,843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7만4,350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5,298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첨생법 관련주 초록빔 헬스케어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